네 이게 투뱅크 장단을 맞고 흰공의 왼쪽을 노리면서 빨간공 바로 옆에 장쿠션을 노리는 코스도 있거든요. 네 바로 그 코스 노렸죠. 오 들어가요. 뱅크샷 성공. 참 사파타 선수. 단숨에 전세를 뒤집습니다. 이야 참 잘 치죠. 원 뱅크 넣어 치기는 좀 무리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투뱅크 이후에 흰공의 왼쪽에 저 면을 완벽한 이상적인 두께를 맞춰냈어요. 정말 꿈같은 트롯을 성공시키는 사파타 선수입니다. 이야 박동준 선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. 네 여기서 회전이 쭉 펴져야죠 이제. 있습니다. 정확합니다. 14 대 12. 이야 여기서 다시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. 세트 포인트. 목이 타죠. 지켜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. 그렇죠. 옆돌기 또 나와 있고. 거의 실수가 없는 또 사파타 선수인데요. 웬만해서는 이런 공들 놓치지 않거든요. 스핀벌로 공략을 했는데 좀 깊어 보입니다. 오오오 빠졌어요. 한 번의 기회는 주네요. 그래도 사파타 선수가. 조금 안 이랬을까요? 아니 지금도 조금 더 타격 강도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파타 선수가 왜 그러냐면 지금 세트 자체만 보면 대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. 조금 자신은 흥분된단 말이에요. 절호의 기회입니다. 박동준 선수 다시 올라가야 돼요. 네 한 점 잘 풀어냈어요. 한 점 차. 네 아주 뭐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요. 기운이 박동준 선수에게 닿기를 박동준 선수를 응원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한 마음일 겁니다. 승부를 원뱅크로 봅니다. 한 번의 세트를 가져올지.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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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투샷이에요. 제 역전 승리 박동준. 이러면 사파타 선수가 좀 데미지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. 다 잡은 세트를 지금 눈앞에서 놓으셨단 말이에요. 박동준 선수를 응원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이길 거 빨리 이기지. 이건 뭐 드라마네요.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야 결국에는 있을 때 가져오네요. 네.